지금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러가지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아 자식 때문에도 속상하고 솔직히 남편 자리는요 제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됐어요 남편 때문에 소갈이 한지가 완전히 참물인이 아니라 이거는 애 하나 키우듯이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변동이동수도 좀 들으셨고 변동할 일 없으세요? 이사하거나 이사는 4년 전에 했었고 직장은 지금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내 성향이 안 맞는데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다 됐어요 1년 다 됐어요 근데 본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에는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해 자신이 없어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철판을 깔다고 해서 보험설계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남한테 부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가봐 맞아요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게 생각을 좀 뒤집어 엎으면 참 반전인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손이도 조금 있으세요 근데 포크페이스가 안 돼 본인이 맞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본인이 네 조금만 버거워 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어깨가 막 무거운 거 있잖아 이 사람들 막 생로병사를 이렇게 생을 짜줘야 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본인이 조금 씹이 조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치로 버티는 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사실은 매장같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판매하는 거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나 이런 거가 더 나으실 것 같아 본인 근데 또 격리로 또 있자니 가만히는 못 있어요 더 오래 했어요 한 4년 5년이 4년 5년 근데 이제 그게 좀 답답증 난가 봐 그죠? 활동적인 게 좋아요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거 있죠 움직이면서 막 들고 정리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맞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그냥 나 그냥 두까모고 얘기를 할게요 네 본인이 지금 올해가 지금 갑진연이잖아요 네 2014년 네 근데 하나 둘 셋 한 3,4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마흔자락 들면서 이혼의 고비도 조금 있으셨고 사내 옷사내 안 하셨어요? 맞나요 음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있어요 고비가 더 있다는 거 네 고비가 더 있어요 두 번의 고비가 더 남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내 못사는 이렇게 잔싸움으로 갔던 거 있잖아요 그냥 부부싸움으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흔하고요 네네 진짜로 본인들이 아 진짜 이혼을 고려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으시다고 하거든 본인도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잠자리도 좀 원활하지 않으신 지가 좀 오래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부비부비를 잘 안 하신데 네네 부부끼리 살가운 그게 좀 없으시다 보고 본인도 피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남편분도 노력은 하지만 좀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네 둘 다 각방 쓰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아니 잘 때는 따로 자죠 어 그러니까요 각방 네네 그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기가 좀 오래되셨나 봐 그래서 그 남편 단돌이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고비가 한 번 두 번의 고비가 있어요 그거 고비를 좀 잘 넘기시라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셨다 그래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올게 네네 그래서 남편 단돌이를 조금 잘하시면서 움직여라 그래서 종합선문세트라고 하신 게 이제 그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 중에서요 되게 힘들게 하는 게 지금 아들 자손인가요? 딸 자손 딸 자손 이게 지금 가운데에요 네 아빠랑 너무 안 맞죠 어 근데 이게 지금 아빠랑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엄마 이 아이 낳아놓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부부 공방이 조금 많이 났어요 어? 그러니까 첫째 났을 때는 못 모르고 키우고 못 모르고 이쁘다 이쁘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딸내미 낳으니까 너무 이뻤거든요 네네 본인도 이쁘고 아빠도 되게 이뻐했어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부부 사이가 그때부터 조금 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 많이 조금 힘들었었고 네네 부부관계가 힘들어졌대 네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깊이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금전적으로는 조금 좋아지셨고 네네 아이가 성격의 포인트 화를 내는 포인트 이렇게 삐뚤어지는 포인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네 어 그래서 비웃살 이제 엄마가 오히려 비웃살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춘기도 왔고요 네네 어 그러니까는 엄마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 아이가 너무 잘 알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를 늦게 들어오면 늦게 오는 대로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말을 예쁘게 좀 안 하시나 봐 아빠가 한 번씩 네네 던져요 네 이렇게 탁 이렇게 내던지는 이런 말 같은 거 이런 거를 딸이 엄마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대 아빠한테 그런 말들을 딸들이 엄마가 느꼈던 그런 거를 딸이 해버리는 거라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너무 많이 싸우셨고 네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사나에 못사네 네 막 욕짓거리도 하고 맞아요 엄마 주방에 서가고 막 이러고 이제 아빠는 막 1년 살리려 막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한 게 아이한테 다 와버렸어 어 그래서 오히려 엄마 우울증 좀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 맞아요 생각을 안 해요 어 그래 근데 조울증 증상이지 우울증을 넘어서 어 근데 이 딸아이가 그 증상이 조금 있어 엄마 네네 사춘기랑 겹치니까 네네 이럴 때는요 엄마 신경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네 이해하셨지 네네 그러니까 여기 신에서 양부모가 되는 거지 네네 그래서 7월 7성마다 다시 명딸이 올리고 명딸이 올리고 아 빌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딸내미 그래야지 직선이 삐뚤어지지 않아서 남성관이 조금 잘못 새겨질까봐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친구처럼 생각해서 한 얘기도 있고요 네네 사실은 없다고 보면은 안 돼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네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맞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요 그래서 아이가 그에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랑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마 느낌이 그대로 아직 탯줄이 안 끊겨 있는 것처럼 그대로 느끼면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초등학교 지금 몇 살이에요? 저희 지금 19살이요 19살이잖아요 초등학교 한 6학년 넘어서면서 15당 넘어가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반발 반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반발심이 엄청 생겼대 엄마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솔직히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아빠의 걸음걸이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행동 모든 거 모든 거 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딸내미는 예컷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엄마가 누구 편을 들어 이제는 이제 엄마가 곤란스러워 처음에는 속 시끄러워 속 시원한 것도 있었대 딸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에 대한 속 시원한 것도 있었지만 네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엄마가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신대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아빠가 또 좀 가여운 것도 조금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설 자리가 없어 지금 집에서 어? 그래서 이거는요 엄마 우리가 뭐 부부 합의를 붙인다 조상을 푼다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엄마 솔직히 딸은 여기서 빌어야 되는 거는 맞아 엄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 안을 둘러보니까 엄마 네 우리가 지금 이 집 이사 와가지고 편치가 않아요 엄마 네 네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시끌샤끌하고 마음 안정이 조금 안 되고요 엄마 네 네 엄마도 이 집에 와가지고 몸이 여기 아파라 저기 아파라 어? 막 그러셨거든 그 다음에 어깨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그 다음에 다리도 무겁고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이 집에 와서 되게 많이 집 사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응응 하고 처음에는 부품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막상 아이들이 편치 않고 본인이 편치 않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집 안에 지금 상궁도 조금 입으셨고 이 집 이사 오기 전후로 해서 어 안 입으셨어요 오래됐어요 어 엄마랑 오빠랑 icks 이 집이 이사 오기 전후로 해서 어 NO 성주가 돌아가신 흔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 문서를 잡아서 한마디로 성주가 편안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부부의 공방이 여기와서도 더 많이 든 격이라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돈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편이라 그나마 그래도 금전손재는 많이 없었으나 이 집에 들어와서 편치 않아서 한 번 또 변동한다 이동한다 소리가 1,2년 3년 새에 분명 천하 없어도 또 있으시다 학교 때문에 지금 여기 있으신가 봐 근데 집자리는 집터마전이라도 이 자락으로 해서라도 조금 움직이셔야 되고 새집을 산게 아니라 조금 헌집을 사셨나봐 새집 샀어? 오피스텔 빌라 새거로 들어왔으면 동토가 많이 나있을 거 아니야 터가 잘 안 눌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비싼 돈 주고는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터마저는 조금 빌어야 되겠다라는 소리는 천하 없이도 나온다 이 집안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문이 오래됐어도 한 번도 받아가시지 않았고 암병 걸려서 가셨어요 누구? 아니 오빠가 오빠가 암병 걸려주신 사람이 한 명이 조금 젊어 조금 나이는 안 들어 보여요 61 어 그래서 이제 고양반을 조금 잘 달래야 되겠다라는 급살로 가셨어요 급살은 아니고 급하게 길게 병치레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요 길게 병치레를 안 하고 급하게 가셨다 한다고 그래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신 것 같다고 암자로 돌아가신 분은 그래서 요분을 좀 잘 풀어놓고 나면은 좀 이 터전이랑 같이 빌면서 자녀는 여기 전환에다가 팔아넘기고 삼신 자손으로 넘기고 나면 알똘이가 있고 볼똘이가 조금 있으시고 엄마가 지금 엄마 화증이 조금 많이 나 있어요 어디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여기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신이냐 조상이냐 내 인간의 마음이냐 몰라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격이라 그 다음에 엄마 자체가요 지금요 어느 정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좀 봐요 엄마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무당이 대사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땅 기준은 신의 직성도 있으시고 조상도 조금 왕래를 조금 하시는 격이라 지금 그래서 이 기문도 조금 닫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왕래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빌었던 할머니한테 직성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정말 물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까워서 뭘 잘 못 써 그러다가 쓸데없는 것에 목돈이 나가는 격이다 이 안 땅 기주가 때에 아껴놨다가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센 여자다 아가 그 다음에 아가 너는 유방을 너무 조심해야 된다 여성질환은 너무 조심해야 된다 내 지금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몸이 많이 자꾸 퉁퉁 붓고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몸이 부어요 엄마 팅팅 어쩔 때는 손가락이 안 접힐 정도로 붓는다 그러셔 잠을 자도 단잠을 못 자고 자다가 한 번씩 깨 많이 해요 이게 지금 갱년기 증상에 지금 전조 증상이냐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증상이 아니고 몸이 자꾸 부어오르는 게 꼭 스폰지 있잖아 물이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실시간으로 부어요 아침 저녁으로 빠졌다가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지금 그러고 있으시거든 잠도 지금 편안해 이 터전 가서 더 그러신데 지금 그래서 이 터전을 좀 잘 달래놔야 될 이유가 있겠다 본인은 영업을 못 하겠으면 이 아니고 본인이 하기 싫은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다니면 괜찮을 건데 그냥 막막해요 짜증이 나고 일하기가 싫고 솔직히 이 직업이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재간도 있어서 말도 따복따복하고 그 다음 나이 드신 부분보다 약간 우리 나이 또래나 우리보다 한 5, 6살 좀 어린 그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상대 정말 잘하거든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나 본인이 안 한다 본인이 안 하시는 거야 하기 싫대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뭔지 모른대요 엄마 근데 또 자기 지금 어디 원사에 들어가 있으세요 대형으로 들어가시라는 게 개인 대리점에 계세요 대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동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나가 떨어진 부분들이 되게 많대요 1년 안짝으로 근데 본인이 지금 살아남았거든 버티기가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못하는 편도 또 아니었다 그러시고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었었다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10이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 근데 마음을 조금 닫아 잦아버려 이 터전 맞아놔가지고 본인이 돈은 더 많이 들고 벌어야는 되고 목적은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되고 10은 충만해야 되는데 이 10이 떨어져 놓으니까 그러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돌아가신 영가들이 자꾸 이 집에 와서 왕래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터전이 쎈인 거야 쎄 이게 털을 달래놔야 되는데 달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다니시는 데 있었어요 원래 저요? 응 어머니 쪽으로 해서 철학관으로 어 이제 어쨌든 묻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조금 있어 보이셔 근데 그분도 어쨌든 신의 신주는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맞대 여덟머덟에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도도 간간히 한 번 가시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네네 한 번씩 가요 네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몸에 신이 있으신 분이 철학을 지금 풀고 계시다고 네네 그래서 어디를 다녀서 지금 빈 듯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도 좀 더 좀 드리기도 하고 뭐 초발원이나 뭐 이렇게 어디 가신다면은 돈도 조금 보내고 막 이러시나봐 어머니 가시니까요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가 본인도 여기를 조금 다니셔야 되는 목적이 조금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의 신주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감겨있는 조상도 왕래하는 조상도 분명히 있으시니까 빌고 다니셔야지 본인이 신간이 편하고 내가 그래도 일부 종사는 지키겠다가 그 고비를 조금 잘 넘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또 궁금하신 거 지금 우리 신랑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매일 먹거든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데 말할 수만씩 보면 이 터가 떴다고 신랑 다니는 회사가 지금 거의 20년 다녔는데 자기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만두고 또 할 게 마땅히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바람이 불었거든요 작년 멀게는 한 2년? 2년 정도 되셨거든 근데 사실은 그만 못 듭니다 자기도 알고는 있는데 나를 괴롭히니까 그만 못 떠요 이 사람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나가는 삶제잖아 그렇잖아요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지금 허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집에서 대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직장 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집 털을 조금 잘 달래놓고 엄마 지금 돌아가실 분도 또 있으시다고 집안내 그래서 일가 친척 중에 가실 분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 상문에 지금 상문 바람에 이 대주 나가는 삶제 지금 종합선문세트라고 그러잖아 이해하셨지? 그래서 시로는 한 번 찌셔야 될 거야 크든 작든 그래서 이 대주는 솔직히 올해 조금 지나고 나면 바람이 좀 잦아져요 잘 빌고 나면 그러니까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부분에서는 잘해 근데 성질이 욱성질인데다가 화를 못 참는 병이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은 정말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 때문에 인심을 한마디로 말해도 자식들한테 인심을 잃어서 새해 잘해놓고 애들한테 잘 놀아놓고 어렸을 때 어쨌든 본인한테는 못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잘했던 아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주 잘 달래놓고 이제 좀 묵은 상문이나 사자빠람제 좀 걷어놓고 또 돌아가실 양반이 있으니까 넘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어쨌든 혼백은 뜨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좀 그러시는 거고 나가는 삶제라 이태주가 작년부터 지랄 용천이 났을 거라고 엄마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엄마가 종합선문에 아들 하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 어쩔 때는 아들을 키우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버님을 하나 모시고 사는 것 같아 딱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다